건강해지는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대장암 대장질환 관련한 여러분의 질문 또 일반외과 전문의이시니까요 난 굳이 오늘 그 얘기는 아니더라도 꼭 일반외과 전문의께 이건 꼭 여쭤봐야겠다 싶은 분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59번으로 궁금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문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대장질환 하면 당연히 대장암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대장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장암 외에 다른 대장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장에 흔히 생기는 질병 중 하나가 대장염이고요 흔히 장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염증이 대장에 많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염성균 우리가 뭐 잘못 먹었거나 설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세균성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만성대장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치료도 어렵고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만성 대장염은 괴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가 최근에는 많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보통 염증성 그런 장질환에서 만성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상 계속 고생하는 그런 병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론병이라고 저도 좀 생소한 병인데 이건 어떤 병입니까 네 원인이 명확하지 않게 장애 한 6개월 이상 계속 장애 염증이 지속이 돼가지고요 설사를 노상하고 식사만 하면 배도 아프고 그렇게 돼서 아주 치료가 어렵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약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계속 화장실도 많이 가야 되고 노상 배가 아프고 그런 설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어렵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대장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염증성 대장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대장암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의 위험요소 중에 만성 대장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병들을 앓으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그냥 나 원래 대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주 대장암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그 외의 대장의 질환 중에는 대장 용종 여러분 잘 아시는 용종이 있는데요 용종은 과거에는 서양에서 이런 확률이 높고 많이 걸렸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식생활이 서양식으로 가면서 아시아에 많이 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요 대장암이 우리나라의 전체 암의 2위를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이라는 건 이제 대장 안쪽에 무슨 돌기처럼 뭐가 이렇게 툭 붉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버섯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목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용종도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는 거고요 대장 용종이 중요한 의미는 아무래도 이 용종이 방치를 하게 되면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장 용종이 암의 전 단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암의 그런 원인들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대장암은 다행히 대장 용종에서 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종만 잘 제거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대장에 용종이 생긴 것만 미리 미리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다면 대장암은 어느 정도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장 용종이 좀 흔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도 검사를 해보면 약 10명에 한 3명 정도는 용종이 있어가지고요 대장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용종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또 이런 용종의 크기가 크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암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장질환 이야기 중에 대장염과 대장용종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과민성 대장질환 그래갖고 맥주 좀 마시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설사하는 사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과민성 대장염은 맥주를 마셔서 설사하는 것보다기보다는요 이제 어떤 긴장상태 대부분 많이 경험하는 게 입사 면접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 전날 사실은 저도 시험 보는 날은 거의 공부한 기억이 화장실에서 공부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세요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거나 면접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부글부글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걸 과민성이라는데 과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런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신경성으로 과민하게 된 어떤 신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 이 장이 같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의 다행인 것은 그런 과민한 상태에 어떤 극소의 스트레스 상태를 벗어나면 또 장이 멀쩡해지는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양육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볼 정도로 계속 화장실에 가야 된다든지 면접을 기다릴 수 없다든지 또 어떤 차량을 탈 때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약물들을 쓰면 그런 과민성 대장염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경 쓰는 것은 예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화기관에 영향이 많아서요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것도 다 신경적인 것고 마찬가지로 대장애는 활발하게 그런 자극을 받으면 설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0021번 생각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과민성 대장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장이 예민한지 조금만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자리에 가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배가 아픕니다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해부학적인 병이 생긴 거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거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장운동이 움직여서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약물을 좀 준비하고 계시면 그런 상태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쉽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민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진료를 보고 약물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또 과민자 대장염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지 않은 병을 그냥 그거겠지 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주 반복되시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021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대장 용종이 모두 암으로 연결되기 쉽다 하는 얘기를 확인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질환 특히 용종 같은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로 발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이 검사받을 때 상당히 괴롭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대장을 들여다보려면 대장에는 대부분 변이 많이 차 있습니다 변을 봤다고 해도 다들 대장까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장은 깨끗이 비워야지만 벽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숨어있는 암이나 암의 전구에 있는 용종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비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검사하는 게 힘든 것보다는 그 장을 비우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 밤 사이에 최소 10번 이상의 설사를 해야지 장이 깨끗이 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렵다고 하시고요 또 요즘에는 먹는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을 비우는 물질이 좀 역겹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커피 맛 그다음에 과일 맛 이런 걸 첨가해서 그래요 이 정도는 조금 덜 힘들게 준비를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고요 가능하면 덜 힘든 망명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서 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서 장을 깨끗이 비울 때만 우리가 깨끗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작은 병변도 찾아내고 또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제거하는 것도 장을 잘 비웠을 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 안에 변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검사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검사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위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수면으로 거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수면을 하면 거의 시작할 때 이렇게 기억이 났다가 끝나고 나오게 되면 전혀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에 조금 두려우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시면 아주 별로 느낌 없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품격 건강수다 오늘은 일반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대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5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는 교통정보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TVN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합니다 유제이캐스터 네 이 시각 기상정보와 도심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도심정보입니다 원주지역은 행구로 행구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치약 3거리에서 명륜초등학교 구간 원활하고요 현충로 감액이 사거리 방향으로 태장 3거리에서 강병교 3거리 구간 차강거리 넉넉합니다 호저로 주선교차로 방향으로 북원로 3거리에서 중소기업청 구간 흐림 좋고요 남산로 보훈회관에서 원동 사거리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은 객사문 사거리에서 옥천 5거리 구간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아 신호 한 번을 지나기 어려우니까요 미리 좁아지는 차강거리 신경 써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지역은 삼척병원에서 터미널 구간 지체 보이고 있고요 우체국 사거리에서 의료원 사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교대에서 거두 사거리 구간 제속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강릉지역은 객사문 사거리에서 옥천 5거리 구간 흐림 주춤합니다 이어서 날씨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볕이 뜨겁지는 않지만 연일 비나 소나기가 내린 탓에 날이 한층 더 꿉꿉해졌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한 소나기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강원도는 구름 많고 강원 영선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원주 29.4도, 춘천 29.3도, 강릉 23.7도입니다 지금까지 TVN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알라딘의 요술램프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보로 위에 인기 있는 사람, 인사이더, 인사가 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르신이 지나가면 빵빵거리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자동차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 주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아빠, 담배 한 값 주세요 할머니, 담배 한 값 주세요 당신의 자녀나 손주라면 담배를 파시겠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진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원도 성인 흡연율 전국 1위 불명예스러운 1위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 중 병원비 하나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응급실과 정환자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진료비를 없앴습니다 MRA 초음파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경상남도 하만군이 하만 연꽃 테마파크 연꽃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700년 세월의 향기를 품은 아라홍년과 더불어 청순한 아름다움의 100년까지 아라가야의 고도 하만 연꽃 테마파크에서 신비로운 연꽃의 매력을 사진으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하만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TVN 강원 매거진 오늘 고품격 건강수다 일반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대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가 대장내시경에 대한 불편함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대장내시경 안 하고 CT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네 요즘에 CT가 엄청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개발해가지고요 대장내시경을 힘든 분들을 위해서 CT가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CT를 찍는다고 해도 대장을 비우는 결과는 해야 되고요 대신 관을 늦지 않고 CT를 찍어서 그 CT의 영상을 조합해서 우리가 장의 모양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이제 수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에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면내시경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병이나 신장병 등등의 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검사합병이긴 한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대장내시경은 대장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있으면 바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CT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의심이 되면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다고 하면 대장내시경은 검사하다가 암 때문에 막혀있거나 변이 많으면 못 돌아가는데 CT는 막혀있는 부분 뒤에 부분도 CT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이제 CT를 찍게 되면 대장내시경을 한 거에 비해서 다른 장기도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복부에 있는 간이나 담낭, 췌장, 비장 등등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어차피 용종이 있거나 조직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하고 환자분이 덜 고통스럽고 다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원장님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CT 검사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네 그런데 CT 검사를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하는 이유는요 중요한 아까 말씀 조직검사를 하는 부분하고 또 대장내시경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대부분은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대장내시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장내시경과 CT의 어떤 장단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분이 더 또 문자를 보내셨네요 7621번 생각하시는 분께서 원장님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라면을 좋아하시는군요 라면을 좋아하면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년쯤 대장검사 했는데 3년 전쯤 용종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변을 자주 봅니다 이런 짧은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네 일단 변을 자주 보는 것은 나쁜 증상은 아니고요 그게 뭐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설사를 막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변을 자주 보는 것은 오히려 변비보다는 대장암 가능성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서 좋은 걸 수 있고요 용종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용종은 있으면 조직검사를 하든지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라면 자체가 암을 걸리게 한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튀기거나 기름에 그런 음식은 조금 안 좋다고 되어 있긴 해가지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보다는 조금 나쁠 수 있지만 라면을 먹는 것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어서 모든 음식이 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절하시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방금 문자 보내셨던 7621번 세화신 후보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은 장을 비워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고생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는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청취자로 이렇게 드리고 싶고 원장님 대장 질환이라는 게 발견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요 대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굵기가 굵은 편이라서 우리가 관이 작으면 조금만 막히면 금방 증상이 있을 텐데 대장의 질환이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좋은데 우리가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왔을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발견이 중요한데 증상이 없어서 그냥 검진해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암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상당히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통계를 내봤는데요 새로 발견된 암 중에서 대장암이 남녀를 합친 거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1위는 뭡니까 위암일까요 여자는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고요 남자는 위암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이 합쳤을 때는 제일 많은 것이 대장암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남자암이 더 많이 발생을 1.5배 정도 하고 있고요 남자가 발생권도 많고 치료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가장 많았고요 60대가 그다음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암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들으면 서구화된 식단이 원인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 좀 짚어볼까요 서구화된 식단이 원인이라는 말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돼서 갔는데 그런 경우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많은 서구화 음식이 없었을 시대에 있던 사람은 유전자는 같다는 조건화에서 그쪽에 서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암이 많더라라는 걸 우리가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던 거고요 이유들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양의 음식들 튀기고 인스턴트가 많고 그다음에 육류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암을 유발하는 게 많더라라고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구화가 되면서 대장암이 갑자기 늘어난 걸 보면서 그것들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장암뿐 아니라 대부분 그냥 암을 예방하려면 그러면 야채 많이 먹고 고기 조금 먹어라 이런 말은 전반적으로 다 듣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이렇게 구운 음식들 그다음에 오래 보관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적인 약품을 가지고 처리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식사 습관들이 아주 좋은 습관이었는데 그것들을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서양화되면서 그런 암적인 문제들은 더 늘어나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옛날에는 비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비만의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 우리나라 식당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주로 나물류 먹고 하여튼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 그런 것들이 주식일 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그런 서구에서 많이 걸리던 암들은 훨씬 적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게 예전에 뭐죠? 탄 고기 먹으면 이것도 대장암 쪽입니까? 탄 고기도? 탄 고기도 위암, 대장암 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옛날에는 위암을 얘기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대장암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걸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도 듣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장에 여러 가지 균들이 가스도 만들어내지만 그런 암을 유발하는 인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것들이 계속 장을 벽을 자격할 수 있어서 유산균이 있을 때는 어떠한 장애 운동도 활발해지고 장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 생활습관이 좋아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생활습관이 좋습니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햇볕을 적당히 쐬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비만도 예방하지만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역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그러한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아무래도 암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남성이 여성보다 대장암이 많이 걸리고 나이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 70세가 많았고 그다음에 60대 70대 60대 그럼 50대부터 좀 조심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장암이 좀 빨리 오는 편이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일단 대장 내시기간 한번 하셔야 되는 걸 기억하셔서 그때부터는 검사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용정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주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당신은 대장암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체변통 조그만 거 하나 주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몇 해째 했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만 나는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던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검사를 해주는 것 때문에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한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대장암 학회에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40대에 한번 대장암 검사를 대장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좀 초반에는 한 번 하는 게 중요하고요 40대에 그냥 변검사를 통해서 자멸검사만 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장내시경을 받을 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네 자멸검사라서 그게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할 때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체변통 받아다가 변검사를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에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 나눠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대장질환 그리고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분은 성지병원 일반외과 전문의이신 문진수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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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